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짠!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 옷만 지금 신경써서 나왔어요, 옷만 너무 얼굴이 완성이 안 돼서 이따가 준비될 거고요 오늘 제가 진짜 어제 밤잠을 설쳤어요 너무 기대되고 오늘 완전 화려한 걸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준비를 하려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 화려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갑시다 너무 떨려, 떨려 자, 카트까지 끌었어요, 저 지금 뭔 간단한 것만 차면 돼요, 사실 아, 또 이렇게 짠! 뭐가 맛있지? 와인을 잘 몰라서요 뭐가 유명해요? 봄때리 어딨어요? 또 없어요 아 나, 나 지금 농락당했어 그래요, 비싼 걸 살게요, 제일 아, 이거 아, 놀랬다 아이고 그리고 저한테 살 수 있는 최대한 고급스러운 걸 샀어요 일단 어휴, 치즈 치즈 한 번만 치즈 이거랑 국산 우유를 만든 이거랑 아, 이제서 쭉 가면 돼요 와 지금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 코너로 왔거든요 짜잔 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오늘 과자 파티 아니고요 과자 같은 거 엄청 많이 샀겠는데 과자가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 화려한 엄청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저도 설레거든요 과연 일단 계산을 하겠습니다 짠 바로 이곳이 오늘 그 화려한 뭔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망의 장소입니다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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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설 gitu 수술 vêaearak 어, 사진보다 더 이쁘 этом 가짜 좋아 ые apers 물 물 방, 방이 너무 기대돼 방 잠깐 여기 있으렴 과연 짠!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우와! 우와! 너무 이뻐 오늘의 화려한 것의 정체는 바로 포틀럭 파티였습니다 저도 좀 인싸처럼 놀아보려고 오늘 지금 일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기다려 자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연장 도구들 연장 도구들을 챙기겠습니다 샥 일단은 앞머리 있으신 분들의 기본이죠 롤을 말아줍니다 제 앞머리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자 됐습니다 아 마스카라처럼 보이시죠 이거는 마스카라가 아닙니다 제가 요새 주변에 보면 속눈썹을 연장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눈매가 또렷해 보이길 원하셔서 근데 그런 분들이 속눈썹이 연장하는 게 빠지면서 자기 속눈썹도 같이 빠져요 그게 왜 그러냐 속눈썹이 뿌리부터 튼튼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 제품을 만나게 된 계기가 속눈썹을 제가 맨날 이렇게 뚝뚝 뜯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 속눈썹이 어느샌가 등속눈썹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등속눈썹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주변에서 이거 한번 써보라고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만나게 된 이 친구입니다 짜란 뭘까요 속눈썹을 뿌리부터 강화해줘서 풍성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속눈썹 영양제입니다 근데 비주얼은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생겼어요 그쵸 이제 영양제는 듬뿍듬뿍 발랐습니다 지금 일단 그리고 아 이 친구는 또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 친구가 저처럼 화장을 많이 하거나 맨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눈썹을 좀 보호하고 뿌리부터 강하게 원래 뿌리부터 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뿌리부터 강하게 만들어줘서 눈썹을 보호하는 눈썹 영양제입니다 신경생겼죠? 짜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눈썹 관리를 했으니까 지금 빨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또 화려한 걸 준비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준비하기 위해 화려한 메이크업을 화려하지 않지만 제 똥손으로 어떻게든 메이크업을 어떻게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요 너 오늘 화장한 거니 머리를 새로 한 건가 뭐야 낯설게 멀리서 소리를 흔들며 내게 뛰어넘어 이렇게 예뻤나 불금 준비 완료 저의 얼굴에 반해서 얼굴이 취해서 지금 조명이 너무 좋네요 셀카를 한 100만 장 찍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올 때가 됐어요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서 화려한 불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가 또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포틀럭 파티를 함께 하기로 한 분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양심이 없게 느껴질지는 몰랐어요 같이 좀 준비 좀 하고 함께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제가 두 개도 준비했거든요 저 혼자서 계속 불고 있게 생겼네요 일단은 풍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열려있어 어마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어마 얼떡 다 맞춰 입고 왔죠? 그럼 우리 커플로 입게 했잖아 드레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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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으로 맞추라고 했는데 느낌이 있네요 왜냐면 가을이잖아 가을이니까 짜다 워킹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아쉽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영지은아가 준비한 준비한 보드로 파리? 보드로 파리 진짜 이쁘지 않아? 난 또 들어도 놀래 맞아, 야 나도 도만아 진짜 웃겨 언니, 대박 언니, 대박 기분 너무 좋은데요? 도만아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여기 아무것도 하냐 안에 또 있어 와 와, 셀카 한번 찍자 핸드폰 있어? 없어요 우리 촬영하느라고 핸드폰 안 들고 왔네 방금 떨어뜨리고 방금 떨어뜨리고 아, 방금 떨어뜨리고 도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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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진짜 웃겨 어쩐지 없잖아 방금 떨어뜨렸구나 자, 어떻게 찍지? 언니 어떻게 찍어야지 거울로 찍을까? 그래, 거울샷 동아, 너가 센터 서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아, 여기도 좋은데 내가 지금 파티 준비했거든 그걸 좀 도와줘야 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안 오는 사람 밥 없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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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진짜 아무것도 안 해놓으셨네 아니, 왜냐면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그런 변명이 오늘 파티 솔직히 나 혼자 다 할 수 있었지 근데 조금 천천히 해봤어 왜냐면 둘이 와서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만들어보자 언니, 우리 맨날 셋이 모이는 거 처음이잖아 그치, 그치 우리 셋이 재밌게 좋아야 되거든요 드디어 처음 꼈어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거 왜 한 거야? 뭔가 하려는 거 아니야? 뭔가 하려는 거 아니야? 아, 뭔가 하려는 거 아니야? 파이팅 준비를 빨리 시작하자 그럼요 그냥 각자 눈치껏 보면서 뭘 해야겠지 알아서 하세요 눈치게임 시작 어떻게 하냐? 하체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뭘 그러니까 우리 헛산 거야 저도 파키를 해도 있잖아 옆에서 보기만 했지 어? 준비는 안 해봤어 다같이 무슨 여자야 알아서 언니 앉아있어 그래 얘들아 축복해 어, 야, 서진했어, 서진했어. 어, 야! 동환아! 동환아! 내가 이제 팀 왜 부르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이거 그지 붙여야 돼? 어, 그럼. 뷰티 타임인데. 너 진짜 귀찮게 한다. 언니! 왜? 지금 왔으면서 말이 많아. 잘했어. 참고로 나 아침 6시부터 준비했어. 아, 도용할게. 우리 도용할게. 아, 그래. 출국 거 못봤어? 나 왔지? 근데 우리 밥은 언제 먹어? 어, 이제 이거 하고 먹고 갈 거야. 저거 왜 이래? 저거 왜 이래, 저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귀신이야, 귀신. 빨리 핸드폰! 빨리 핸드폰! 빨리 찍어! 얘들아 찍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와 대박 신기해!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러니까 이래? 와 대박 신기해! 이거 뭐야? 이쪽 부딪혔어요! 진짜? 진짜로 깨졌어? 진짜로? 야 너 어떡해! 어떡해 나 마음 아파! 코트 말고 있어! 이거 뭐야 왜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안 맞아! 진짜야? 진짜로 깨진 거야? 안에 필름이야 필름! 에이 어떡해! 동원은 붙여! 아 파티! 파티 좋다! 덥다 정말! 자 이제 퇴근하시죠! 잘 놀았다! 잘 놀았다고 다 놀았다! 아 힘들다 이제! 누나 언제까지 붙이려고 지금? 아니야 좀 붙이자! 이거 쓰레기 같잖아 이거! 동원아 그러면 이것만 좀 버려주라! 너희들이 딴 거 이거 하고 있을게! 네! 맞아! 이거 무슨 모양이까? 그냥... 그냥 그 뭐지? 동동주! 동동주! 다 술이네! 다 술이네!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아 또 이렇게 좋은... 어! 이거를 떼어야지 막걸리처럼 보이지! 동원이 어딘가니 왜 가위 여기 없는데? 아 웃겨 진짜! 아니 동원이랑 나랑 티카푸카 케미가 좋더라고 언니! 방송을 보니까! 볼 때도 재밌다 야! 맞습니다! 동원아 너 술 때 마실 줄 아니? 업그레이드 해 왔어요 업그레이드! 오 좋아! 진짜 맛걸리 같다! 잠깐만 근데 여기 두 잔 밖에 없어 동원아? 둘이 먹으려고요! 너는? 네? 너는? 네? 아니 너 둘이 먹는데 너 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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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아! 와! 아! 우리 쓰레기 치우고 먹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파이팅! 세팅을 안 세팅! 오! 맛있겠다! 오! 오! 고기다! 고기는 씹어도 맛있지? 아! 그치! 일단 내 과사를 치울게! 알았어! 우리 와인도! 아! 내가 과사를 치울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모였어요! 드디어 모였어요 우리! 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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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뭐야 뭐야? 응? 언니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언니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언니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왜? 지금요? 아니 지금 파티라인데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진짜요? 진짜 미안해요! 퇴장하실게요! ㅋㅋㅋㅋ 야 너 혼나! 다시 다시 찍으세요! 언니! 이쪽 사는 사람 누구 없어? 없어! 언니 대신에 부르죠! 안돼 안돼! 안돼! 지금 이렇게! 아니 근데 언니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식사는 할 수 있어! 왜? 이거 디톡스 아니야? 디톡스! 디톡스! 디톡스 아니야? 첫날 지금 7일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단기간 다이어트야! 어쩐지 헬스케이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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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이였어! 이제 온몸 시작인데? 이제 온몸 시작인데? 아 그래? 너무 앞섰다! 나 이거 본 거 같아! 그 요새 SNS에서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1인 방송으로 이거 소개 많이 하시더라고 어 그래 맞아 맞아! 엄청 핫해! 어? 아 우리 차기 우리에게 줄래요 형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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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치 빨라요 아 근데 통도 너무 이쁘 거 아니야? 그쵸! 평상시에 휴대하기도 너무 편해가지고 통도 줄 거지? 어? 통도 줄 거지? 통은 안 주지! 일단 파인애플맛 먹어볼 사람! 파인애플맛!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뭐였다고? 그 다음에 자몽맛! 자몽! 다이어트할 때 경비 생기잖아 어! 근데 이걸 이 디톡스를 하면 변비 예방이 되는 거야! 우와! 그럼 이거 음식도 먹으면서 되는 거야? 어 먹으면서 해야 돼! 같이 먹어도 되는 거야? 같이 먹어도 돼! 같이 먹어도 되고! 응! 같이 먹어도 되고! 그리고 대신에 반식을 해야지! 내가 먹는 양의 반만! 치킨 한 마리면 반 말랑 먹으면 돼! 아 그치! 그래 그러면 돼! 자 이거 다 먹으면 먹어봐! 네! 맛 어때? 오 맛있어! 오 맛있지? 저거 한번 마셔봐야겠다! 드셔보세요! 어때? 지금 마시고 있어! 자! 그냥 진짜 주스같아요! 그치 파인애플 주스같아! 파인애플 주스같아! 약간 톡 쏘이는 게 있는 조금? 그치? 살짝 디톡스 피다 보니까 맞아! 짠할까? 그래! 이걸로 짠하자! 짠! 짠! 디톡스를 위해서! 디톡스를 위하여! 그럼 이거 먹으면 살 빠지는 거야? 살 빠지는 거야! 빠질까? 빠지겠죠 그래도? 진짜 빠져! 진짜 빠져! 그러면 나 벨트 푼다! 벨트 풀어! 아 근데 뭔가 끝맛이 톡톡하면서 쏘네요! 끝맛이 살짝 있는데 근데 괜찮아! 전혀 자극적인 얘기야! 우리 파인애플 식초 있잖아! 맞아 맞아! 그거 너무 세잖아! 그냥 진짜 주스! 그치! 주스같이! 우리 뚜껑 좀 주면 안 돼? 뚜껑 안 왔어! 자! 하나씩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보틀도 선물로 드릴게요! 안감도 주시면 안 돼요? 안감도 드릴까요? 안감도 드릴까요? 아 그럼요! 안감도 짠!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쿨하시네요! 자! 면에 이제 국 육수로 부을게요! 와 진짜 파리다! 이건 치즈야! 내가 와인애 같이 먹으려고 가져와서 사왔어요! 좋아 좋아! 잘 먹겠습니다! 좋아 좋아! 잘 먹겠습니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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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erted 시간! 그랬을 때 많이 먹게 되겠어! 잘 먹겠습니다! 나 bare 연락 펜겠다! 맛있겠다! cią아ному가bit escaped 심VISH 뉴스 Stevenson 근데 나 이렇게 대낮에 보쌈이랑 치킨 먹는 거 처음이야 사실 이 그림이 흔치 않지 우리 셋이 하는 게 또 특별하다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드디어 이제 하신들 많이 찍었어 우리 약속을 지켰어 맞아 단카방에 올렸어? 아니, 안 올렸어야 돼 표면이 난리 나겠다 그러니까 치킨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삭하네 그래? 너무 맛있다 고기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좋아 좋아 제가 또 먹방 MC를 했었거든요 끝났다 동환아 잘 먹네 동환아 역시 역시 22살이야 응 너 뿌듯하네 뿌듯하네 아니, 이게 뭐라고? 잘 먹으면 좋다 맛있어, 맛있어 너 키클라이야 응 좋아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을게 아, 이 세심한 나 심쿵 있어, 지금 심쿵 한 싹? 동환아, 이런 거 두고 해줘야지, 동환아 눕잖아, 머스타드에 지금 찍힐 뻔했잖아 좀 묻을 수도 있죠 묻을 수도 있죠 못 씻어 아, 연애 못 해봤네 동환아 동환아 네 큰일 난다 누나 알려줄게 언니 알아서 잘 할 거야 동환아 어, 주책이야 동환아, 너 지금 동환아, 너 지금 여자친구 있잖아 너 팬분들 아, 있죠 응, 맞아 영생분지 한 번 서 제 애인 있는 팬분들이죠 나도 그랬어 맞아, 맞아, 어릴 때 너 많이 그랬지 졸라이다 아니, 동환이 살 빠진 것 같아 우리가 있다가 기가 빨리 온다고 그럴 수 있어 동환아, 동환아 동환아 동환아, 동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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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 저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맞아요 너무 예뻐해요 동환아 좋은 분들이죠 야, 너무 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무 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야, 좋은 분들이 아니고 좋은 누나들도 아니고 좋은 누나들도 아니고 저는 누나들이죠 진짜 말은 언제 놀 거야? 저요? 응 제가 어떻게 놔요 왜 말을 못 놔요? 왜? 카메라 문을 끄고 어떻게 너 때렸니? 누나, 친절하지 말랐지? 여기 여기 자, 우리 정리해볼까? 그래, 우리 저 안돼, 그만 먹어 디저트 했잖아 영지야 맛있어, 마무리 알았어, 마무리 디저트? 응 자, 자, 정리 가이바뿐에서 하자 정말요? 응, 한명이 가 야, 영지야 디톡스했다 우리 영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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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디저트 가비 마비 원래 이긴 사람이 진거야 응, 맞아 왜 종환아 치워 이런 거 왜 해요 누나 솔직히 답변 넣었잖아 진짜 너무 좋은 누나들이다 그럼 종환아 화이팅 이렇게 좋은 누나들 봤나?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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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밸런스 갱 이거 내가 평균 나이 몇 세? 3세 이상 할 수 있어 우리 못하면 약간 벌칙 없나요 벌칙 똥망치 좋다 명지야 이것까지 준비했어? 이게 똑같은 개수로 나눠야 해 나 빨간색 할래 저도 초록색 탈대로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가 적혀있는 층에 한 곳에 한 개의 톱브를 샀습니다 단 1이 나올 경우에는 가장 중앙 한 곳에만 계속 쌓아야 하며 6이 나올 경우에는 아무 곳에만 한 개 겹쳐놓을 수 있대 나만 못아야되겠어? 네 이거 3세 이상이 안돼 우리 할 수 있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만약에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올리는 아 무조건? 그럼 유리한 거네 1,2,3,4,5 6은 자기가 원하는데 네 8 끝 우와 2번에 3명 나온다 1등이 끝났다 이랬을 때 제일 많이 남는 사람이 골지 좋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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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네 누나는데 아까도 찜함 냈어요 던지세요 Moci 걸고한다 4 4 이게 멀릴 수록 어렵구나 오오오오오오오 – 오 6 아 마음대로 와 너무하다 야 여기도 넣어줘야지 아이 4 4 이거 뭐라고 하면 재밌어니까 2 2 잘하네 1에 한 명 딱 걸리면 1에 한 번 가시죠 승부수 잘해 1 아니야 그래 언니 할 수 있어 역할은 여기도 올려야 돼? 1은 여기도 아깝다 잠깐만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왜 이런 거예요 어디? 언니 잠깐만 잠깐만 오예 오 거져볼래 아 진짜 어떻게 또 감히 아 몽환아 몽환아 너무 많이 아끼는 거 알지? 동환아 붙여 파이팅 나 동환아 치워 동환아 이런 거 보고 해줘야지 누나 살짝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네 알았어 어 누나 미워 야 이거 진짜 기분 나빠 앉아봐 언니 얼굴 빨개졌어 언니 얼굴 빨개졌어 좋아 게임이니까요 게임이 게임이니까 언니가 내가 막 사랑한 거 알지? 두 달 잡기 두 달 잡기 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때린 거구나 때린 거...? 오오오오오오오오아 맞을 거 좋았어 얄밉네 마무리 가위바이arnos 게임 할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하네 그래 마무리 아 언니 많이 때리고 싶었나보네 아냐아냐 가비 마위 빠 켠 언니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가 좋아해 다 찌르려고 했어 그러니까, 얘 일부가 젖은 거야, 지금. 정원아. 잠깐만, 우리 터치는 거야? 응. 그렇게 젖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이거 짠 거예요, 이거? 야, 너희도 짰지? 아니, 진짜 안 짰어요. 근데 그거 알아? 짰어도 언니가 이걸로 했으면 하는 거야. 어쩌다가. 정원아. 언니, 잠깐만. 잠깐만. 되게 얄밉다. 되게 얄밉게 때리더라고. 착시 현상. 아니, 그냥 때렸잖아, 언니! 아니, 우리 사이에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렇지? 응. 야, 너무 세다. 서로 망친할 때잖아. 야, 하고 한 번.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